식후 커피 한 잔, 믹스커피를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달짝지근하고 은은하게 올라오는 커피향은 중독적이죠. 그러나 프림 설탕이 들어있어 먹을 때마다 건강에 과연 좋을까? 하며 찜찜한 기분이 드는데요. 과연 믹스커피가 건강에 나쁘기만 할까요? 사람이 물 다음으로 가장 많이 마시는 음료가 바로 커피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믹스커피는 달달하고 쉽게 만들 수 있어 직장인들이 즐겨 마시는데요. 믹스커피는 안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 성분이 신체를 악화시키고 장기적으로 여러 문제를 일으킨다는 의견이 있다곤 하지만 꼭 믹스커피 때문이 아닌 생활습관, 식습관, 환경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또한 사람마다 체질, 면역력, 건강상태, 나이 등이 다름으로 무조건적으로 좋다 나쁘다를 따지기는 어렵죠. 평생 라면만 먹고 살아와도 건강한 분이 있는 반면 어떤 분은 몸에 좋은 것만 먹었는데도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믹스커피의 효능과 부작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효능으로는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이는 믹스커피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커피는 일반적으로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 블루밍턴 캠퍼스 연구팀은 커피에서 스트레스로부터 뇌신경세포를 보호하는 등 치매 예방 효능이 있는 효소를 발견했습니다. 이 효소는 플라크 형태로 뇌에 쌓여 알츠하이머, 파킨슨 등의 신경퇴행성 질환 발생에 영향을 주는 타오라는 단백질을 없애는 보호 단백질인 샤프론을 지키는 방어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식물성 지방 프림입니다. 믹스커피에 들어있는 프림이 건강에 좋지 않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방 성분이다 보니 콜레스테롤, 트렌스 지방 등이 쌓이고 칼로리가 높아 살이 찐다는 설이 많은데요. 그러나 커피 믹스에 들어있는 프림은 야자유가 원료입니다. 코코넛 오일, 야자유 등에 있는 포화 지방은 탄소 배열이 8개 미만인 단세 지방산으로 체내 흡수도 잘 되고 에너지로의 전환도 원활합니다. 프림의 카제인 나트륨 역시 몸에 나쁘지 않은 성분인데요. 카제인 나트륨이란 우유의 단백질 성분인 카제인과 나트륨을 합성해 만든 물질입니다. 한때 커피 믹스 업체들이 카제인 나트륨 무첨가 경쟁을 벌이면서 몸에 안 좋은 성분으로 인식됐지만 카제인 나트륨은 하루 섭취 허용량이 제한되지 않을 정도로 안전성이 입증된 첨가물이죠. 유럽을 비롯한 뉴질랜드, 미국에서는 식품으로 분류되며 사용량 역시 제한이 없으며 국내에서도 이미 유화용 과자나 건강식품의 원료로 사용됩니다. 세 번째로는 각성 효과와 집중력을 향상시켜줍니다. 업무를 오래 지속하다 보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당과 휴식이 필요해집니다. 그럴 때 졸음을 이기고 집중력을 높여주는 카페인을 찾게 되는데요. 카페인은 몸 안으로 들어가면 뇌로 가서 피곤함을 느끼게 하는 신경전달물질의 활동을 멈추게 하고 신체에 활력을 주는 노르아레날린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커피믹스는 정제당이 함유되어 있어 당을 빠르게 충원하고 집중력과 각성 효과에 도움을 줍니다. 네 번째로는 우울증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커피를 한 잔씩 마시면 자살 위험이 50% 이상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는 카페인이 항우울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물론 카페인은 우울증 치료제는 아니지만 미약하게 우울감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카페인이 도파민, 세로토닌 등 뇌신경전달물질의 생성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우울증 환자가 아니라도 하루 한 잔 정도의 커피는 기분을 전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믹스커피는 하루 한 잔 정도는 괜찮습니다. 어쩔 때는 하루에 몇 개 이상 마시는 날도 있고 부작용으로 두근거림과 약간의 매스꺼움을 느낄 수는 있는데요. 평소에 마시는 커피믹스 하루 한 잔 정도로 몸이 나빠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뭐든지 과유불급으로 효능과 장점이 있지만 다른 커피에 비해 많이 마시면 부작용이 더 많이 따르게 될 수 있는데요. 단점과 부작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높은 카페인입니다. 일일 카페인 최대 섭취의 공고량은 400mg입니다. 믹스커피의 카페인은 한 봉지에 40에서 70mg 정도 들어있는데 두 잔만 마셔도 거의 절반에 가까이 카페인이 채워집니다. 우리가 평소 먹는 음식, 차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으므로 믹스커피를 자주 드실 경우 최대 권고량 이상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당뇨를 유발하는 설탕입니다. 믹스커피에 들어있는 설탕은 정제당으로 몸에서 흡수하는 속도가 빠릅니다. 마신 후 당분으로 인해 만족감을 바로 느낄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흡수율이 빠르기 때문이며 소화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혈액에 녹아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마실 경우 심혈관에도 좋지 않고 많이 마시면 당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상대적으로 높은 열량입니다. 보통 아메리카노는 열량이 5에서 10kcal로 저칼로리라 자주 마셔도 살이 찌지는 않습니다. 다만 믹스커피는 보통 50에서 80kcal의 열량을 보유하고 있어 비만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됩니다. 네 번째로는 불안 증세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꼭 믹스커피만의 문제가 아닌 카페인이 들어간 모든 음료에 해당되지만 믹스커피는 카페인 함유량이 높아 과다 섭취 시 불면증과 더불어 불안 증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 잠이 오지 않고 수면의 질과 양이 부족하게 되어 만성피로를 유발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골밀도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커피를 여러 잔씩 과도하게 마시는 습관은 지나친 인효작용으로 탈수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의 인효작용은 체내에서 수분을 배출하는데 이때 칼슘도 같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칼슘은 뼈 건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영양소 중 하나로 칼슘이 부족하면 골 생성이 잘 이뤄지지 않아 조금씩 골밀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믹스 커피는 분명 효능과 장점도 있지만 다른 커피에 비해 많이 마시면 부작용이 더 따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평소에 건강이 걱정되는 분들이라면 아메리카노나 블랙 커피를 즐기시거나 믹스 커피도 특정 건강을 위해 나온 종류가 많으니 내용물을 비교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견과류는 가장 건강한 자연식품 중 하나로 필수 지방산, 영양소, 단백질을 공급해줍니다. 견과류가 몸에 좋다는 건 알지만 정작 구입하려고 보면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아몬드, 잣, 호두, 땅콩, 피스타치오 등 견과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종류별로 효과가 다른 견과류들을 내 몸에 맞는 것을 고를 수 있게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호두는 치매 예방에 좋습니다. 호두는 모양이 뇌를 닮았는데 실제로 뇌 건강에 좋습니다. 왜냐하면 뇌신경세포의 60%를 구성하는 불포화 지방산이 호두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뇌신경세포가 파괴되는 것을 막아주고 더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채식주의자는 무기질이나 단백질이 부족하기 쉬운데 호두는 이를 보충하는 좋은 공급원이 되죠. 또한 호두는 오메가3인 알파리놀렌산도 풍부합니다. 이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심장을 아주 건강하게 해줍니다. 더욱이 아미노산 L-아르기닌과 비타민 E 형태의 감마 토코페롤 역시 동맥 경화를 예방하죠. 주의할 점은 너무 많이 먹으면 담이 생길 수 있고 살짬 수 있으니 조심하는 게 좋으며 지방이 많아 산화하기 쉬움으로 껍질째로 구입해 먹을 때마다 깨먹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잣과 해바라기 씨는 동맥 경화 예방에 좋습니다. 견과류의 지방성분은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 특히 잣에는 심장 혈관 건강에 꼭 필요한 마그네슘과 올레산, 리놀레산 등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죠. 이 불포화 지방산은 동맥을 이완시켜 혈압을 떨어뜨리고 심장 막동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평소 불면증이 있어 잠을 잘 못 자는 사람이나 겨울에 피부가 심하게 가렵고 건조한 사람이 하루 10에서 15달 정도의 잣을 꾸준히 섭취하면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입안이 헐거나 혓바늘이 자주 돋는 사람에게도 좋습니다. 잣은 성질이 따뜻하기 때문에 추워서 생기는 할랭성 복통에도 효과가 있으며 소화가 잘 되지 않을 때 먹으면 속이 편해집니다. 그렇지만 잣은 100g당 665kcal의 고열량 음식이므로 많이 먹으면 비만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이 묽거나 몸이 자주 붓는 사람은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해바라기 씨에도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엽산이 풍부하며 또한 콜레스테롤 합성을 줄이는 식물성 피토스테롤이 풍부해 대사증후군 등 성인병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바라기 씨는 칼로리가 높음으로 비만인 사람은 조금만 먹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아몬드는 만성질환 예방에 좋습니다. 아몬드는 먹기 편하면서 항산화 효과가 큰 견과류입니다. 또한 만성염증이 생기는 것을 막아 대사증후군 같은 만성질환을 예방하는데 이는 아몬드에 들어있는 알파토코페롤 성분 때문이죠. 이 성분은 우리 몸에 가장 잘 흡수되는 비타민 E의 형태로 몸속에서 생기는 만성염증 반응과 산화 스트레스 정도를 낮춰줍니다. 이 외에도 아몬드에는 불포화 지방, 식이섬유, 마그네슘, 아르기닌, 폴리페놀 같은 생리활성 물질이 풍부한데 이 역시 혈관을 맑게 하고 세포노화를 막아줍니다. 이를 위한 통아몬드의 적정량은 한 줌 약 23알 정도입니다. 이 정도 양이면 알파토코페롤 8mg을 섭취할 수 있는데 이는 한국인의 비타민 E 하루 권장 섭취량 73% 정도에 해당하는 양이죠. 체중 조절 시에 먹어도 부담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아몬드는 열량이 100g 기준으로 582kcal로 피칸이나 헤이즐럿보다 낮습니다. 특히 장을 활성화해 노폐물 배출을 촉진하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지방 성분은 몸에 흡수되지 않고 배설되기 때문에 펄광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네 번째로 땅콩은 피로 예방에 좋습니다. 비타민 E는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막을 보호해주는 항산화제입니다. 만약에 땅콩 열화를 먹으면 노화 방지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E 5mg을 섭취할 수 있는데 이는 하루 필요 권장량입니다. 특히 땅콩에는 비타민 E 중 우리 몸에서 가장 활성도가 좋은 알파토코페롤이 10.1mg 들어 있습니다. 성인 하루 알파토코페롤 권장 섭취량이 10mg이므로 충분한 양을 땅콩으로 섭취할 수 있는 셈이죠. 그리고 비타민 B1, B2도 풍부한데 이 성분은 피로를 일으키는 젖산 분비를 막아주고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줄여주는 마그네슘 역시 많이 함유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스타치오는 다이어트에 좋습니다.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아서 많이 먹으면 살찔 수 있는데 이런 점이 걱정된다면 피스타치오를 추천해드립니다. 피스타치오는 다른 견과류에 비해 칼로리와 지방함량이 낮고 비타민과 미네랄, 불포화 지방산 등이 풍부합니다. 특히 식이섬유소가 많기 때문에 변비를 해소시켜 체중 조절에 도움을 주죠. 또한 피스타치오는 활성산소로부터 우리 몸 세포를 보호해주는 감마토코페롤이 풍부해 항노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중에 술안주용으로 나와있는 소금뿌린 피스타치오는 칼로리가 높고 입맛을 당김으로 주의해야 합니다. 통째로 구입해 껍질을 직접 까먹는 것이 포만감을 높여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